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선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은 80세이나 건강수명은 71세로 생을 망함하기 전 약 10년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장수 그 자체보다는 어려서부터 미리미리 예방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년을 보내는 방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는 시민들의 노하우가 건강사랑경연대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9일 시민참여건강화문위 2011년 건강사랑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시흥시 보건소 주체로 9일, 10일 양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건강을 테마로 3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건강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에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성인계의 바람직한 건강행태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창작물 발표와 더불어 구강보건과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에 대한 그림그리기 대회, 경로당 어르신들이 3개월 이상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준비한 노인건강사랑경연대회 등 전세대가 어우러진 건강한 경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세대 건강체험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체크 및 골다공증, 체성분 검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경영대회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한 시흥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예방 차원을 위한 또 하나의 행사로 오는 6월 29일 제4회 암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각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흡연과 암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의료건강검진과 금연클리닉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